4. 개그우먼 홍현희는 15번째 약중 이라며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홍현희, 제이슨 부부 아들 범준이 담겼다. 홍현희가 범준을 보며 약이라고 외치면 범준은 기다렸다는 듯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5. 개그우먼 홍현희는 반복된 동작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범준의 귀여운 순간이 보는 이들까지 미소짓게 만든다. 이에 배우 한지민 역시 인간 비타민. 무한 반복이라고 하트 이모티콘을 쏟아냈다. 5. 장영란, 신혜라, 박슬키도 댓글을 통해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홍현희는 2018년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결혼,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 결혼 4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았고 8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